자 그러면요 이제 이어서 이어서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본격적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조감도는 이래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전라북도의 그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현재 방조자로 다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를 매립하는 사업인데 이제 이 새만금으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면적이 무려 409제곱킬로미터나 되요. 그리고 간척토지가 291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담수 면적이 118제곱킬로미터에요. 그리고 이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서 쌓았던 이 방조제의 총 길이가 무려 33.9킬로미터나 되요.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인정이 됐어요. 기네스북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그 새만금이라는 이름은요 새로운 만경김재평야라는 뜻에서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썼어요. 한자어죠. 새자만 빼고는 만금은 한자어였어요. 근데 이제 2010년 1월 29일 새만금 쪽에 지어지는 신도시의 이름은 아리울 신도시라고 선정했어요. 아리울이라고 해서 순우리마리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음... 새만금이라는 이름 역시 계속 사용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91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18년 5개월 만에 건설됐어요. 그러니까 이 새만금 간척 계획이 1991년 11월에 방조제에 착공하기 시작한 것이 이게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씨가요. 노태우씨가 대선 공약으로 호남지역 유권자들을 딱 타깃으로 했던 공약이 바로 이거예요. 새만금. 노태우씨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이 새만금이었어. 그래서 1991년. 결국은 노태우씨가 자기의 대통령 집권기에 방조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보다 1.4km가 더 길고요. 1991년 11월 16일 착공해서 2010년 4월 27일이 돼서야 준공이 됐어요. 새만금 간척 사업에서 어쩌면 이게 제일 큰 공사였어. 일단 방조제를 뭘 막아야 그 안에 뭘 하든 말든 하죠. 그래서 현재 이 방조제 구간으로 군산버스 2개 노선하고 부안군의 농어촌버스 1개 노선이 다니고 있으며 이 새만금 방조제 구간은 현재 일반국도 77호선이에요. 일반국도 77호선 구간이 새만금 방조제 구간을 통과를 해요. 참고로 이 일반국도 77호선은요. 서울에도 들어와요. 그... 서울의 구간이 들어오는데 현재 그... ITS가 구축이 된 구간은 그... 뭐냐... 부산부터 시작하는데 그... 부산에서 이제 낙동강 하굿두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해안 쪽을 쭉쭉쭉쭉쭉 그냥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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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그... 남해안 지역을 쭉쭉 타고요. 그리고... 그... 쭉쭉 돌고 그 다음에 지금 여수... 여수 돌산대교 구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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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의 그... 여수 구간 그... 여수 옛날국... 17번국도 구간이 이제... 그... 여수 구간이 무려 73km 아니구나... 아... 아... 맞네... 음... 어쨌든... 그리고... 그... 세만금 방주제를 건너요. 그... 그... 부안에서 군산구간은 세만금 방주제를 건너고요. 그리고... 그... 양화대교를... 서울에서는 양화대교를 건너요. 서울에선 양화대교를 건너고 그리고 자유로 전 구간이 국도 77호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 이 계획에 의하면요 1202.644km를 만든다고 그래요 현재 국도 55선이 거제도부터 중강진까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요 그리고 남북통일이 되면 신이주까지 올라가겠지 현재까지는 개성시가 종점이에요 자유로를 통해서 근데 이제 미개통 구간이 상당수고요 그래서 이 국도 77호선이 지나는 선들 사이는 다리로 연결할 거예요 그 다리들 고유의 특색을 만든다고 하죠 그 중 하나가 새만금 방조제예요 이 새만금 방조제도 국도 77호선이 다녀요 그래서 현재 우리 남한에서 국도 77호선의 최종 종점은 자유로예요 양화대교를 건너서 자유로를 타요 그리고 뭐냐 옛날에는 이 국도 77호선을 전부 다 서해안 쪽이 그 여기 뭐냐 이 국토 그 종합 개발 계획에 의하면 여기를 다 간척을 해가지고 그 국도 77호선을 아마 쫙 지상으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 간척사업이 환경문제 때문에 좀 폐기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국도 77호선의 다수의 구간을 다리로 바꾸고 있어요 어 그렇고 그 다리를 건너야 되고요 그 일단은 마창대교가 일단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운남대교 운남대교도 만들고 있고 아 김대중대교로 바뀌었구나 응 김대중대교도 그래서 이 국도 77호선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 뭐냐 여수도 여수도 되게 대단한게 그 뭐냐 경상남도 남해군부터요 그 뭐냐 광양으로 해서 한려대교로 만든다 그래요 지금 이미 동쪽에 이순신 대교가 있는데 거거보다 더 바깥에 한려대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수부터 여수 구간을 계속 다리를 만든대요 여수 구간을 계속 다리를 만들거야 그리고 그 여수 구간을 계속 다리를 만들거고요 그리고 그 그리고 이제 서해안에서 그 군산시에서 장황음까지 그러니까 세만금 방주제에서 더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재는 동 그 간척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그 세만금의 일환으로 그 서천의 장황 그 국가산업단지까지 해안선 따라 직선으로 그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간척사업이 폐기가 됐어요 서천이 그래서 이쪽 지역은 현재 그 동백대교로 만들고 있어요 동백대교로 만들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국도 77호선이 세만금 방주제에 지나가게 되고요 현재 이 세만금 방주제는요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해요 어떤 이벤트를 하냐면요 그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 대회를요 그 매년 6월에 세만금 대회를 해요 그래서 42km 종목 21km 11km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11km는 미니 종목이고 21km는 하프 종목이고 42km는 마라톤인 거 알죠 42.195 그래서 2015년부터 이 세만금 인라인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용자들이야 하여간 세만금만으로도 이 마라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코스의 구간이 세만금을 통과하는 거겠고 그 출발 지점하고 그 결승 지점은 다른 데서 시작을 하겠죠 중간에 세만금을 타는 거겠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만금 방조제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연결 지점들을 만들 거기는 해요 하지만 현재는 그 부안군하고 군산시는 연결이 돼있지만 그 김제시 영토하고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김제시 영토하고는 이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세만금 방조제를 만들었어요 자 세만금 방조제를 만들었는데 그 방조제 공사가 2010년에 끝났지만 이제 매립 작업하고 부지 조성까지 하면 2020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또 늦춰질 수도 있고요 2016년부터는요 일부 공사가 끝난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어요 농사도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공사가 먼저 끝난 데는 그래서 이 이제 세만금의 그 행정구역 이 세만금 지도를 보면요 일단은 그 이제 김제평야하고 그 김 김제평야 쪽에 가까운 쪽은 그 일단은 농업용지가 좀 많아요 농업용지하고 그 이제 주거용지 보면 이 뭐냐 김제시내하고 가까운 쪽은 그래도 주거 그 주거지역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주거용지가 또 따로 있고 노란색이 주거용지고 그리고 복합도시 이에요 주황색 레저 생태권역이 있고 그리고 녹색 산업권역 그리고 미래융합기술산업권역이 있고 그 신재생이너지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 과학연구단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군산지역 쪽은 과학연구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좀 많이 지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안군 쪽은 레저 생태권역 이쪽은 변산반도 국립공원하고 아마 연결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만이 있는 쪽은 첨단산업단지 복합도시로 만난대요 여기는 복합도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새만금 방조제에 가면 네 지금으로서는 새만금 방조제에 가면 그냥 그냥 휑하니 그 물빼고 있는 바다 부지가 있고 그리고 방조제밖에 없죠 그런데요 행정구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해상 그 행정구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해상경계선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군산시는요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산이 새만금지역의 영토 그 땅을 71.1%를 갖고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김제시는 그 만경강하고 동진강이 연장이 되는데 그 중심선으로 나누자 그러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부안군가 부안군의 경우는요 그 이들 중에서 서부지역 쪽은 자기네가 좀 가지는 안을 요구하고 있어요 복합도시는 근데 이 복합도시를 만들게 되면 부안 같은 경우는 그런 부안시 승격을 노리는 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의 그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 아리온시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도시 하나 더 그 행정구역 그냥 기초단체 하나 더 만들면 되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요 그 고군산군도의 신시도하고 군산 시내지역 비응도 같은 경우는요 그 3,4호 방조제는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는 이 구역을 군산시로 행정구역을 지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김제시하고 부안군이 이거와 관련해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패소 판정을 받았고요 어 그리고요 그 일단 이 3,4호 방조제 같은 경우는 남쪽부터 1호예요 주민 생활권이 일단 군산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조성될 메리지는 어디에 인접했느냐를 따져서 귀속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거기에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해상 경기선 기준은 일단 무력화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판결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결정을 하겠다 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그 제일 남쪽에 있는 1호 방조제가 부안에 귀속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2호 방조제는 그 김제에 귀속이 귀속이 됐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 행정구역과 관련돼서 이 새만금권인데요 어 원래 이 군산시청 쪽에서 주장한 안에 의하면요 새만금 조성된 간척지 대부분은 다 군산시가 갖고 가는 거야 어 그러면 김제시하고 부안군이 손해를 보는 거겠죠 거기에 딱 이제 문제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어민 피해의 대부분은 부안군하고 김제시에 집중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부안군하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그 농경지역이 좀 많았어요 농경지역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어 업 손슬만 떠안게 되는 거야 거기에 딱 김제시는 이제 바다로 나가 추구까지 없어진 거죠 그러하구요 그 김제시청 쪽은 만경강 동진강의 본류를 경계로 하자 이런 의견을 내세웠어요 역시 부안군은 땅을 많이 못 얻게 되죠 그리고 부안군청은 개화도하고 신시도로 있는 선을 경계로 해서 그 이남지역에 관할권을 부안군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응 결국 세 지역 모두 서로의 의견에 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방안에 대해서 서로 수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세만금 지역을 아예 통합을 해버리자 하는 방안도 제시가 된 적이 있어요 광역시로 만들어버리자 그랬더니 군산시청을 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역할의 비중이 적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응 어쨌든 그래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계에서 막 그런 그 뭐냐 각종 그 후보들이요 뭔가 그 세만금 관련한 공약들을 내놔요 이쪽에서 출마를 하면 근데 그것도 자기네들 그 이익과 관련된 얘기라서 아예 세만금 광역시를 만들겠다 응 인구 백만의 광역도시로 가야 된다 한 군산이 삼십만이고 서천이 칠만이고 김재가 구만이고 부안이 육만이거든요 인구 백만은 어떻게 만들어 응 그렇구요 그렇구요 그 아예 그래서 그 세만금 광역시를 만들어버리자는 소리도 있었어요 응 근데 대법원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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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존중은 하겠다 응 그래서 일단은 광역시 통합은 무산이 됐어요 세만금 광역시는 이제 없던 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이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여기에 세만금 국제공항을 만들자 이거를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렇구요 세만금 개발청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세종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만금 개발청이 현재는 세만금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아직 매립이 안 끝났으니까 사실 그래서 세종시에 입주해 있는 건데 그래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아니고 일계동 주민센터를 빌려서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요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세만금 개발공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그 뭐냐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도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일을 담당을 하자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고 그리고 해당 기관들도 딱히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농어촌공사의 경우는요 이제 그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뭐냐 국토교통부 입장에선 별로 안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그 부채가 좀 심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음 그렇고요 그 그래서 이제 군산시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새만금권 인구가 전주시를 제칠 것 같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청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서천군에서는 이제 장항지역을 중심으로 이거를 찬성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뭐냐 군장권을 아니 새만금권으로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쪽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좀 시행된 이후에다가 이제 그 장항지역이 도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통합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측 그 대전같은 경우가 광역시 승격을 할 때 인구가 좀 굉장히 적었거든요 92만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은 더 늘었지 새만금 메리지역에 계획인구가 73만에서 75만이에요 그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치는 높겠지만 근데 문제는 75만이 언제 모일 거야 그걸 확신 못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가 모일까요 안 모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현재 이 새만금 계획은요 그 그래서 한동안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행정구역 관련된 문제도 있고 갈피를 못잡고 있었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방조제만 막는 방조제 막는 공사만 계속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조제만 막고 있었는데 이제 2015년이 들어서야 이제 그 사업진행에 조금 속도가 붙어 이제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기업이 좀 약간 투자를 좀 이제 프리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투자를 좀 어느정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새만금 개발이 이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제 그 새만금 신항 신항만 그 건설이 시작되고 있고 고속도로의 경우는요 원래는 그 군산포항 고속도로를 만들려다가 현재 그 군산포항 고속도로의 그 원래 현재 군산 나들목이 군산 분기점으로 확장이 될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계획은 거의 묻혔고요 그 그 계획은 거의 묻혔다고 보시면 되고 그 현재 이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 이제 새만금 새만금 쪽으로 나가는 새만금 쪽에서 이제 동전주 쪽으로 이어지는 그 뭐냐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일종의 지선노선이죠 그거 건설이 이뤄지고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을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긴 했지만 이제 공항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 전주권 익산 전주권의 공항이 좀 필요는 하니까 한국 중국 경제 협력 단제를 조성하다는 말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하고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비파구 연구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예요 왜 네덜란드랑 했냐 네덜란드가 간척사업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새만금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새만금 지역의 간선도로 이 개발 계획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선도로는요 남북 남북도로 세계축하고 동서도로 세계축을 크게 구축 세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그 더 세부적인 도로는 더 있겠지만 간선도로는 이거란 얘기에요 그렇구요 일단은 봉서 1축은요 봉서 1축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육지이기 때문에요 이미 육지이기 때문에 이미 건설이 완료가 됐어요 그 군산시 남쪽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세만금 세만금 지역을 북쪽으로 북쪽으로 좀 끼고 현재 전주시까지 연결이 돼있는 일반 국도 21호선이에요 세만금 북로 세만금 북로라고 해서 이미 국도 21호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전주까지의 그 이미 그 국도망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동서 2축 같은 경우는요 그 망경강 바로 남쪽을 따라서 쭉 달리게 도로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매립지역이에요 대부분이 매립지에 그 속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 이 도로는 동서 2축은 고속도로에요 어 동서 2축은 이제 고속도로로 활용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의 경우는요 그 그래서 메립지 대부분 망경강 남쪽으로 쭉 달리다가 그 뭐냐 전주시 동쪽 지역에서 그 익산포항 고속도로하고 합류를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고속도로 노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그래서 새만금까지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음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건데요 그 일단은 새만금에서 전주구간 이 고속도로의 동서 2축 고속도로의 새만금에서 전주구간은 그 우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진척도가 이 구간은 높아 그래서 그 계획은 일단은 새만금부터 시작해서 새만금부터 그 김제분기점 김제분기점에서 그 서해안고속도로 만나고 그 서김제분기점에서 그리고 이제 북김제 나들목을 만들고 그리고 이서분기점에서는 호남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전주시를 남쪽으로 가요 그래서 남전주 나들목 만들고 그리고 완산분기점에서는 수천안주고속도로를 만나고 그리고 상관분기점에서 익산포항고속도로하고 합류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그 새만금지역의 동서이축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 개통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새만금 나들목 광활 나들목 그 서김제 분기점 북김제 나들목 뭐 이서분기점 그 남전주 나들목 완산분기점 상관분기점 정도를 만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노선번호는요 노선번호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22번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22번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거 동서이축은 계속 고속도로예요 이쪽은 고속도로고 그 동서 3축은 부안군의 이제 간선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축은 일단은 제1축이 이미 완공이 돼 있어요 새만금 방조제 국도 77호선이고요 77호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2축은 매립지를 지나요 그리고 남북 3축은 부안 내부에서 김제시 김제시 서쪽을 통해서 군산 시내를 관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계획도시 있죠 복합도시 복합도시 이쪽에는 원형 순환도로로 다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철도도 만들 계획이 있어요 철도는요 그 장항선의 대하역에서요 그 세만금 항 부근까지 철도를 만들 계획이 있어요 군장 산단선이라고 그 노선을 일부 활용을 하게 돼요 그 구간을 일부 활용을 하고요 그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은 여객선 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화물철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화물철도야 아니면 여객철도로 활용을 한다면 그 호남선 철도로 그 익산역까지 온 다음에 그 익산역에서 그 익산역 승강장을 그 익산역에서 장항선 승강장 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세만금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세만금까지 가는 건데 그 노선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대전역 경유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만금왕은 현재 인공섬을 만들고 있어요 조류소통 문제 때문에 원래는 방주제에 바로 붙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인공섬으로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환경문제가 제일 크죠 서해안 갯벌 호남지역 갯벌의 생태계를 거의 파괴를 시킨다 그래서 환경단체 하고 사회단체가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부안군의 그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특히 부안군이 그 특히 관광업이 있잖아요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근데 완전히 관광업이 망한거죠 어업의 경우는 어종이 바뀌었어요 해수가 담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제 바다 바다 물고기보다는 민물 물고기가 좀 아마 생기겠죠 그래서 어업 자체의 기반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어종이 바뀐거지 그래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을 집권할 때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지금 새만큼 간척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노태우 씨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호남 민심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개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청의 입장에서도요 이 새만큼을 정말 어떻게든 개발을 하고 싶어 거기에다 이제 21세계로 들어와서는요 이미 이 새만큼 방조제를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간척 사업이 무산될 경우는요 그동안에 투자했던 비용을 다시 매몰비용 까지 써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돌려받을 수가 없어 다시 바다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 후 폭풍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반대 여론을 불려일으켰지만 방조제를 끝까지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고요 새만큼에 세워질 도시 이름은 아리울로 정해졌고요 그래서 첨단 환경 친화적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대형 인공섬 도시를 만들 것이다 뭐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해요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그 새만큼에다가 2016년에는요 내국인 카지노 설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은요 음 좀 도박 자체의 좀 문제성을 들었죠 여러분들 그 영월에 강원랜드 보면 알잖아요 그 강원랜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강원랜드 의 그런 문제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강원랜드 문제를 새만큼이 갖고 가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강원도 남쪽 지역 경제에 누가 될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진짜 강원도 영월군도 지금 카지노 빼면 뭔가 지금 뭐가 없잖아요 쾌광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찬성종은요 오히려 지리적 위치가 새만큼이 좋다 중국하고의 왕래가 더 편할 거다 해가지고 그 마카오처럼요 거대 카지노 도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새만큼 경제 한국 경제에 좀 이바지가 될 것이다 하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아 영어군이 아니라 정성군이구나 그리고 내국인 입장요금을 고가에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거죠 왜냐면 현재 카지노예요 강원랜드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강원랜드에 밖에 출입을 못해요 그 코엑스에 있는 그 세블넉 카지노하고 제주도에 있는 중문단지 거기는 내국인이 출입을 못해요 현재로서는 내국인이 출입을 하려면요 거기 직원이어야지 어떻게 어떻게 했어 거기 직원이어야지 그렇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장을 벗어나서 새방금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서 경쟁력을 얻을수록 이 강원랜드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카오아 정책은 인천공항을 끼고 있는 영종 하늘도시가 좀 앞서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관광사업은 지금 꽤 나름 진척이 돼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 국제야영대회인 세계잼버리대회가 있어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국제야영대회인 잼버리대회를요 2023년 대회를 현재 새방금이 유치권을 땄어요 자 새방금이 유치권을 땄다 그러면 뭐다 늦어도 이전까지는 이쪽에 땅덩어리를 완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방금 전체의 태양광발전소하고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이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겠다는 거지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거는 어떻게든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방금이라는 이 참 새방금이라는 지역인 지역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화두지역이죠 굉장히 큰 화두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라북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게 되고 있는 환경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손실을 감안을 하고서 어쩌다 보니 이 새방금 사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 오늘 간척사업의 간척의 역사 이런 컨텐츠는 오늘 여기서 그냥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되게 그냥 간단히 준비한 거라서 오늘은 되게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번 편하게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는 야구가 좀 포스트 시즌 포스트 시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좀 여러 가지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자 그러면 다음번에 좀 그 컨텐츠를 좀 또 다음 주에도 좀 더 생소한 주제를 한번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제의 경우는요 그 이제 지역적 지역 갈등적인 그 댓글이 좀 달릴 것 같아서 댓글은 유튜브에 올릴 경우 댓글은 닫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